계속 가 스크린 너는 네가 결정하지 마 얘가 와서 스크린 한 다음에 움직이다가 미스 매치 나오면 안 해 주고 계속 흔들어 좌우로 그럼 스위치 하지 자 일로 와봐 다 오늘 동훈이가 특별한 분을 초대를 했어 엄청나신 분이야 워낙에 승현이 형이랑은 베프고 저랑은 너무나 친한 형이어서 부탁을 했죠 제가 부탁하면 안 들어줘서 동훈이 형한테 시켰어요 소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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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날 절대 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특별하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좋다 이기는 농구의 정석이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그거이기 때문에 여지껏 모든 선수를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승수를 챙긴 사람이죠 이게 2대2를 가장 쉽게 하려면 스크린을 일로 더 올라와봐 여기서 걸었어 여기서 걸어서 여기서 2대2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가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려서 이 사람이 따라오게 되거든 더 더 치고 들어가 더 기다려 더 더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시작해 2대2는 그러면 수비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해봐 2대2 2대2 3대2 3대2 4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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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2 턱 건 다음에 근데 얘가 진짜 와서 세게 받았다 그럼 자빠집니다 걸렸으면 그냥 드라이브인 드라이브인의 뜻 알지? 드라이브인 드라이브인 나 팀사 팀원들이 눈빛이 어느 때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런 훌륭한 훌륭한 선수가 우리 나 팀사를 가리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머릿속이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다 그래야 되나? 수비도 잘했고 공격도 잘했어 얼굴만 보여줘 까꿍하는 정도만 이렇게 얼굴만 잘했어 오늘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몸이 더 땀을 흘리고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진짜 뼛속까지 농구인이구나 내 얘기를 듣고 조금 써먹어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루고 있는 보람이 있어 그렇지 정말 좀 새겨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한번 해봐 해보면 괜찮아 자 오늘 박수 드려 박수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 서프라이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너무 든든하고 완전 반했어요 다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REVENGE'S 박힘찬 강경민 박힘찬 강경민 박힘찬 강경민 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따라졌고 특히 박힘찬 선수가 저희 경기 전에 연습했을 때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강경민 선수가 스피드도 좋고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이 좀 자 이에 맞서 상대할 나 팀사 김태용 김홀 엑셉 마지막으로 엑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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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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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이는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뛰고 싶어서 그냥. 우리의 히든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끼를 더 품고 있어요. 지금. 경기에 많이 뛰고 싶습니다. 그만 썩혀두세요. 진짜 썩혀두다 썩어요. 막 뛰고 싶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칼은 계속 갈고 있게끔 해야죠. 난 이 시각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오케이? 렛츠고! Move! Give it up!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힘차다 힘차다! 김찬아 당겨 당겨 김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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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이 하나 김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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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한 번 수 Kant 미 disappeared 워워워워 워워워! 팬지는 더 춤calộc 승희 목이 들어가는 파울 플랫트럭 역차! 리밤! 에너지 파이팅! 띠고! 띠고! 됐어! 됐어! 좋았습니다!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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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스페이팅! 그렇지! 정민아 천천히! 정민아 천천히! 야! 왜 이렇게 공격을 망설여! 그냥 간단하게 하라고! 땡슛 쏴! 왜! 그냥 쏴 편하게! 4점 누가 어떻게 이겨? 괜찮아! 이 정도는 들어가도 돼! 근데 너무 쉽게 해주지 말고 손을 이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시야를 가려주라고! 얼굴 쪽으로! 눈 쪽으로! 그래서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속지 마! 쟤는 슛도 쏘고 파기도 하는데 대개 파면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슛 하면서 오른쪽만 체크해준다고 생각해! 두 번째 컷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2 남켓장! 4대2 남켓장! 꼬마 탓 pod 3대2 남켓장~! 한辦法 옆т elemento ㅋㅋ 더 제가 These 3대1을 알았죠. 두 번째ое 아니 파울이지 이게 뭘 워킹이야. 내가 내동대기가 쳤는데 지금. 아 이게 워킹이야 이게? 파울이지? 스크린 빨리 가 스크린 빨리 가. 가!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쏴 안 되면 쏴 괜찮아. 좋아 좋아하면 돼. 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신구 신구 신구.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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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뺏지 마 뺏지 마. 당길 때 당기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스위치 나오면 안 해줘야 되는데 힘찬이가 쏘. 거기에 렛츠카! 오 나이스 나이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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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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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해 하나만 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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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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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어 빠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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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빠 너 안 망설이고 쏘이소 들어가잖아 왜 자꾸 망설이야 멋있었어 계속 공격해 그냥 괜찮으니까 계속 가 스크린 너는 네가 결정하지 마 얘가 와서 스크린 한 다음에 움직이다가 미스 매치 나오면 안 해주고 어? 계속 흔들어 좌우로 그러면 스위치 하지 경민이 가 안 오면 쏘고 그렇지 레퍼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오케이 made it 자 만찍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예스 예스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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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쏴 안 되면 쏴 쏴 안 되면 쏴 됐다 됐다 디라인 디라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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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오 야 그래 제대로 걸어 제대로 걸어 자, 그거까지 신경 쓰려고 아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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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되면 쏴 다시 또 가, 저기 가, 가, 가 나이스, 좋아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 발 발 발 발 발 발 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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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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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병민아, 똑같이 하는데 진영이랑 한번 맞춰봐 너 힘찬이 좀 쇼 근데 뭐 이제 힘찬이가 뭐 저희가 시킨 거에도 좀 제대로 못 따라와 준 것도 있는데 예상 밖으로 상대편에 김훈 선수가 너무 잘 넣었기 때문에 우리 저 박광재 코치가 김훈 선수가 슛이 없다 슛을 줘라 슛이 없으니 그랬더니 슛이 다 들어가고 야, 뭐 한 방에 역전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잘하고 있어 자, 레츠 고! 자, 이거 누가 낳지 누가 될지 어, 준영이 바꿨다 잘해봐 손 닿았어 딜모! 추어! 나이스! 열렸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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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간다. 너무 이스크림. 나이스 형님! 진영아 파울 없이 해. 파울 없이 해. 파울 하지 마. 파울 하지 마. 파울 하지 마. 파울 하지 마. 나이스 형님. 나이스 형님. equilibrium! Yes, yes. 파웃 오프 매치에서 꼴찌를 했던 나 팀사가 1등을 한 리벤져스 팀을 9배 차이로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박임찬! 강경민 플레이어는 탈락입니다. 그는 탈락입니다. 흐름이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게 많은 것 같아요. 현주 선생님이 애정을 애정 있게 가르쳐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일단 미안한 마음이 커요.